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자 내일 또 만나 안녕 안녕 안녕